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타키성 콩관부장입니다. 날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입니다. 제가 5월 4일 누가군 궁수 캐릭을 57레벨을 달성을 했죠.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남겨놨습니다. 56에서 57레벨을 만드는데 19일이 걸렸습니다.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5월 28일 날까지 게임을 해서 58레벨을 달성을 했죠. 24일이 걸렸군요. 레벨이 오르니까 레벨업하는 기간이 조금씩 걸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빠른 기간에 성장이 가능할 듯 합니다. 어버이날 등 행사가 있어서 이번 차수에는 이틀 정도는 게임을 하지를 못하긴 했습니다. 사냥은 격전의 성, 파괴된 성체, 월드던전, 쿠르마탑 4층, 이벤트 던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외 사냥터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레벨업을 하고 스탯은 어질로 찍었습니다. 궁수 캐릭터는 덱스 풀로 찍고 나서는 어질이 정답인 듯 합니다. 기존에 위즈축구 했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면 어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57레벨이 19일, 58레벨이 24일이 걸렸죠. 59레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치는군요. 59레벨이 되면 다음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일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